가장 지금 활용도가 높다 그럴까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피노타입 2 제노타입 랩핑 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실제 딥 게스탈트라고 이것도 인상적이었고 이거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기술이 모바일 폰으로도 들어갔는데 이건 이제 그 드문 유전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 형상이 좀 다른 애들이 많거든요 사진을 찍어 가지고 피노타입을 이제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형태라든지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는 게 아니고 그냥 사진에서 그 특징을 잡아내요 이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그 유전체가 이상이 있어서 나오는 각종 신드롬들은 뭐 다운 신드롬 이런 것들도 있고 염색체 딜리션이죠 뭐 그런 종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걔네들의 특징적인 얼굴들을 학습하고 있다가 두 개를 매칭 시켜 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생긴 애는 이런 그 유전체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유전체 질환 검사를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다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기엔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마치 느낌이 어떤 거냐 하면은 다 홀진홈 시퀀싱을 해 가지고 유전체를 다 갖고 있어도 사실은 이 환자의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찾기가 어렵거든요 왜 이렇게 찾기 어려우냐 마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거대한 모래밭의 반을 찾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다 뒤질 수가 없잖아 너무 데이터가 크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후보를 좁혀주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이거의 가능성이 높아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검사를 하면 찾아낼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임상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뒤지라고 하면은 너무 힘드는데 의사들이 하는 역할도 그거잖아요 솔직히 돈만 있고 그 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은 그냥 환자 거의 모든 영상 다 찍고 모든 피검사 다 해가지고 찾으면 누가 못합니까 그렇지만 의사들이 그동안 쌓았던 경험을 가지고서 이거 이거 이거를 먼저 해보고 이 질환을 찾읍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비슷하게 얼굴 사진을 넣어서 검사해야 될 어떤 유전체 항목을 줄여주는 역할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딥 게스탈트가 굉장히 인상적인 연구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요 더 여러 개를 썼죠 한 서너 개를 한꺼번에 써요 이게 이제 이름이 뭐였더라 여기 있네요 이게 페디아 일겁니다 페디아 페디아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이 좀 작기는 하지만 보시면은 아까 전에 딥 게스탈트 여기 있죠 딥 게스탈트도 쓰구요 CAD라고 또 이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방금돈이 있어요 CAD도 쓰구요 CAD도 두 종류나 썼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묶었더니 페디아가 이거거든요 굉장히 정확하게 맞췄다더라구요 페이션트 카드를 넣어요 포토 사진 넣고 심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질병과 관련된 뮤테이션 관련된 것들을 갖고 있으면은 이것들을 쭉 숙취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코어를 내고 그렇게 해서 패디아 스코어를 내거든요 유전체 별로 각각 각각 별로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것들이 영양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사진하고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모아가지고 정말 어떤 유전체 신드롬에 들어가 있는지 신단하는지 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뭐 또 하나는 피노타입에서 지노타입을 맵핑하는 형태 중에 이제 또 하나는 그 그 유전체 질환의 패턴을 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유전체 질환을 이 홀진험 시퀀스를 다 갖고 있다고 해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리스크 스코어를 내요 리스크 스코어를 내 가지고 찾아낼 수 없었던 지지 패턴을 찾아내는 연구들 뭐 이런 쪽에도 이제 많이 쓰여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이것도 ai 활용해 가지고 패턴 인식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구요 어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반반 방향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어 유전체 지노타입을 알면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를 예측해 보자 뭐 이런 종류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은 유전체 하나 가지고서 어떤 그 형질이 발현되거나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가 이러지 않거든요 유전체도 있지만 뭐 환경적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도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요소가 결합을 해 가지고 표현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유전체 지노타입 자체는 정말 아주 작은 요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 그렇지만 그와 관련된 연구들도 요즘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 관상동맥 시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유전체 어떤 유전체 등이 하나 갖고는 안 되겠죠 여러 개를 찾아 가지고 리스크 스코어를 내도록 하는 연구 그런 게 이제 최근에 어 2018년에 발표된 연구들이 있고 어 이제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걸로 그려 가지고 위험도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에요 어 요런 연구들이 있구요 음 또 하나는 펜 이라고 해서 이제 피시점 메디슨 이라고 하죠 이 지노타입 관련된 걸 잘 알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개인 맞춤형으로 약을 준다든지 이런 걸 하기가 되게 좋아지니까 판 이라고 해서 퍼스널라이즈 아노테이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어 브레스트캔서 유방암이 항암제 치료하고 나서 얼마나 재발할 것인가 그거를 예측하는 네트워크를 한 연구가 있는데 어 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 진 익스프레이션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리포저터리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갖고 와요 진 1 2 3 4 5개가 지금 있죠 5개를 갖고 와 가지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색깔별로 다르게 뭉쳐 가지고 아노테이션을 해요 그리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CNN 같은 딥러닝 기술만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구성으로 몇 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 간에 네트워크 구성도가 나와요 이렇게 네트워크 1, 네트워크 2, 네트워크 3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잘 보고서 추론을 하고 그 분류를 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가장 릴랩스 그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지 수치화를 해버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유전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유전체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항암제 치료나 아니면 수술 후에 이 환자가 그 재발할 가능성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리스크를 내볼 수가 있거든요 요런 형태 요런 종류의 연구들도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제노타입 2, 페노타입 연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진짜 연구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정말 의미 있는 결과를 찾은 게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체 하나만으로 질병에 이렇게 관여하는 게 유전체하고 관계된 질환들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그렇게 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복합적 유전체만을 넘어서 유전체를 넘어서 가지고 EMR 이라든지 증상 관련된 거라든지 혹은 검사 결과 이미지 결과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봐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로 발전해 나가야 될 거예요 이제 보조 기술로 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유전체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유전체 만능론은 꼭 깨져야 되는 선입견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술은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AI가 지노믹스 분야에 접목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고 딥러닝 기술이 특히 이렇게 복잡 다단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 AI 기술은 특정한 수치라든지 특정한 데이터 타입에 적용하기는 뭐 그럭저럭 뭐 쓸만한데 그리고 또 데이터 사이즈가 너무 크면 안 되고요 그에 비해서 딥러닝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많이 밀어넣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특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많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펑셔널한 어노테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질병하고 관계되어 있는 어떤 뮤테이션을 도론변을 찾아 가지고 예측을 한다든지 혹은 혈액검사라든지 이런 거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쓴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약물, 펑셔널 지노믹스에서는 약물 타겟을 찾을 수 있으니까 항암제 같은 건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지즈와 관련된 뮤테이션을 찾을 수 있다면 질병의 확진이라든지 이런 데 쓰기 되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리퀴드 바이옵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임상 지노믹스 분야에서도 유전자를 활용한 진단 그리고 약물 타겟을 찾아내는 거 새로운 신약 개발 그 다음에 개인화된 맞춤 의하 그리고 아마도 보험에서도 쓸데없는데 약 잘못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신세틱 바이올로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AI가 지노믹스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